이제 여러분도 면접 잘 볼 수 있으시겠죠 송사리씨는 연기가 정말 잘하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세 번째는 테리핀 꿈팀의 드림하이입니다 깜짝 놀란 노래와 무거운 처음에 평장으로 초대합니다 자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처입니다 저는 현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처입니다 저는 한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사입니다 루비입니다 루비는 호흡입니다 드림하이입이 깨우세요 드림하이입이 깨우세요 루비는 호흡입니다 루비는 호흡입니다 루비는 호흡입니다 sechs에 sent美國의 목소리가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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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